벌써 무더위가 장난이 아니네요. 또 더군다나 올 여름에는 또 우리 비, 비 소식이 또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죠. 아무래도 이 시기가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걸 떠나서 방향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6평이 딱 끝나고 나니 이제 반수생들도 많이 이제 시작을 다시 다 잡고 시작을 할 것이고 또 고3 수험생들도 이제 뭐 기말이 좀 마무리 될 것이고요. 또 우리 N수 하시는 분들도 이때쯤에 제일 많이 힘들어요. N수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 시기를 정말 잘 견디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물리를 플렉스 할 것인가 아니면 물리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6평을 기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의 진단 코스와 그리고 또 등급별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권장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등급별은요. 등급은 실제 6평에서 받았던 등급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해내겠다라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도록 하셔야 되고 대신 자기 위치의 상황을 조금 겸허하게 약간 내려놓으면서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2번 6평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항이 가장 좀 이슈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19번도 아니고요. 18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고난도 문제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그 문항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5번이 등급을 지배하고 20문항을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요.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이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두 문항 이상을 날려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습성이 몸에 잘 배이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바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탁탁탁 진행했어야 되는데 물론 1페이지 5번에서 그런 멘탈의 꼬임에 그래서 뇌적 귀찮음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20문항에 대한 문항의 지구력, 끈기를 좀 길러야 됩니다. 이분들은요. 지금부터 실전보고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로테이션 볼륨 1과 2로서 이 로테이션에 대한 그 성격과 컨셉은 이제 오토에서 말씀을 드렸죠. 10번의 개념 순환과 10번의 몰고사 형식을 이용해서 10번의 문제풀이까지 일석삼조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강좌랍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습성을 기르고자 하신 분들은 2, 3페이지에서 이렇게 좀 날리신 분들은 이렇게 로테이션 강좌를 이용해서 문제풀이 흠뻑 젖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에 18번, 19번, 20번. 그래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이 18번, 19번에 있었고요. 사실 20번은 그렇게 킬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4페이지까지 물론 시간적으로도 쪼들렸겠죠. 앞에서 2, 3페이지에서 많이 시간을 좀 낭비하고 날려버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분들은요. 우선 기출과 함께 수특과 함께 가는 기특 강좌와 로테이션 볼륨 1, 2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소환 능력은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을 하면서 로테이션 1회차를 쭉 보면서 아, 내가 운동 역학이 약한데 운동 역학에도 주제가 있죠. 그 등가스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일체 운동에서 힘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충돌 파트라든가 아니면 또 일체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탄성체가 포함된 연직 상황에서 좀 약하든가 이런 구멍을 찾아가면서 기특을 병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모두에 해당해. 모두에 해당해. 그럼 이분들은 기출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타업에 올인하세요. 자, 기타업에 다이어트 개념으로 개념도 정리해 드리면서 기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물론 스스로 준비를 반드시 곱씹고 되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 사다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출 코스를 자신이 겪었다 하신 분들은 로테이션 볼륨 1, 2에 올인하세요. 이것이 개념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분은 그나마 모두 한 번에 우리가 조금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등급별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지금 이제 일신에서 새로이 뭔가 목표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 이 반수생들은요. 우선 뭔가 작년에 한 게 좀 남아 있긴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확정을 잡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셜 골드 부스터 강좌를 했습니다. 아주 짧게 진행 강좌인데 할 건 다 하죠. 그래서 짧게 핵심을 해드리고 또 알짜 기출 교재의 고난도 편으로 해서 그닥 고난도를 막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섭렵해야 될 그럴 부분들을 해서 전범위를 최소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골 부스터 강좌로 짧게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그래와서 역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기특 강좌로 그리고 기출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좀 많이 까먹었고 좀 다시 한 번 뭔가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기타업을 하시고 결국 이러한 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범위의 균형 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로테 강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한 등급은요. 자기의 스스로 등급에서 마이너스 1을 하시기 바랍니다. 2등급과 3등급 이분들은 알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거기 이제 걸림토로 있는 게 역학이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전체적인 이 순환이 잘 이루지 않는 그런 경우 때문에 3개, 4개, 5개 이렇게 나가는 하나씩 나가는 게 이거 하나 나갔네 나갔네 했는데 결국은 대여섯 개씩은 나가죠. 이런 분들은 바로 기특으로 짧게 잡으시 바라고 바로 로테 강좌에서 흠뻑 전시 바랍니다. 그리고 4등급 그러니까 좀 비교적 많이 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떨 땐 맞고 어떨 때 틀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분들은 기출 강좌 또는 로테 강좌 또는 기특에서 로테를 병행하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 확정을 잡아야 돼요. 맞을 때였고 틀릴 때였다는 것은 맞췄을 때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는 들통이 나지 않았지만 틀렸을 때 들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출과 개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강좌의 세 코스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5등급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념과 기출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기타 강좌랍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물리학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지 않는 전체적으로 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꾸 이제 문제 풀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또 안 되니까 수특책 갖다 놓고 뭐 수능 안성도 곧 나오겠지만 수특책 갖다 놓고 개념을 한 번 일독했어 이러니 하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수특은 여러분들 개념책제 아니잖아요. 봐봐요. 거의 뭐 80% 이상의 그 페이지 수가 다 문항편이죠. 그래서 수특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급함이 진짜 주적이랍니다. 아 여러분 조금만 좀 마음을 다잡고 스페셜 골드로서 확실하게 기반을 잡는 그리고 이 기간은 8월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8월까지야. 7월 내지 8월까지는 즉 구평전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필요하다면 실전 모의실을 보면서 좀 자극도 받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심플이지 베스트. 여러분들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풀리법에 아주 중요한 스킬 이런 걸 익히는 것이 수능이 아니랍니다. 가장 좋은 스킬은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이 최고입니다. 짧게 가세요.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그러기 위해서는 설정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때 그때 줍줍. 줍줍 하면서 바로바로 연결해 나가면 그 문항이 뜻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목표의 깃발도 쉽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심플이지 베스트. 항상 여러분들이 모토로 삼으시면서 결국 물리학이 내가 되는 우리 1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자 끝까지 화이팅 현실 바랍니다. 화이팅!